아 조경이 못 줄게 빨리 못 줄게 아 진짜 어땠다 눈 딱 감고 그냥 쏙 집어넣어 나 한번 집을게 쏙 그냥 넣어 그냥 넣어 그냥 넣어 지금 오! 너 팔 괜찮아? 이거 옳을 것 같아 벽이 형 벽이 내지마 야 형 무슨 야 저녁 내냐? 야 나 지금 형의 그 동원이 된 줄 알았어 무조건 했어! 아아아아악